하이 뒤에 봐 뒤에도 많아? 응 우와 뒤에 사람 되게 많다 와 여기 줄 되게 길다 들어가는데 응 나만 들어왔어 되게 커 재밌겠다 넌 너무 귀여워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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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오늘의 촬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응 네 하하하 귀여워 한국말 한국말 너도 제가 한 번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 한국말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뭐야? 여기 오빠는 있네! 이리와! 이게 그건가 보다. 아까 그거야? 오뎅? 이게 어묵찌개인데 그거? 3개가 엘렌지찌개야. 오빠도 시식하는 거 한 번 치고 드자. 해야겠다. 너도 먹었지? 너도 먹었지? 너도 먹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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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먹었지? 귀여워해. 자, 누가 맛있게 먹나? 태양이. 이거 여기다 먹을래? 표정 관리하고 있어, 지금. 여기다 먹을래? 태경아. 맛있어? 먹어봐. 이거 내리고 먹어봐. 이거 좀 찍어줘, 태경아. 애들 먹는 거. 순수에? 맛있다. 아니, 먹었지? 아님. 시식은? 3회에서 룰을 먹는 거 같아. 아, 안식스. 경고감내 진심이 뜨거우더라도 이곳은 두개하고 두개고 살과 함께 두개고 살과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건가 이런 두개고 살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건가 두개고 살과 같이 함께 같이 먹을 때 네, 땡큐. 땡큐. 이리 와봐, 미니버거 있다, 얘들아. 되게 조그맣다. 지금 미니버거. 미니버거 사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1호에. 지지. 배지 지지. 배지 지지. 배지 지지. 배지 지지. 미니버거. 미니버거. 아, 네. 오늘이? 아니, 아직 미니버거. 네. 아, 땡큐. 땡큐. 안녕. 안녕. 예쁘게 생겼다. 하나 사가 볼까? 초코? 이거? 초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거? 초콜릿. 초콜릿. 네. 너가 계란한 것 같다? 아, 네. 자, 잘해 주세요. 고기. 고기. 얼마야? 10. 10. 10.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오, 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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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맛있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어떤 거? 어떤 거? 초콜릿. 너는? 저. 고기. 고기. 하지마.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서 먹자. 이리로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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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네들 아이치콩을 먹고 오세요 너무 더워 이 안에 지금 땀이 엄청 났어요 아이치콩이 가득 떠올라 많은데 언니? 레츠고~!